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대장 자 오늘 바로 자 고정코너죠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하는 코너 자 1월 2022년 이민연의 이제 세 번째 또 신스타너머스 용완연 시간입니다 자 코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좌관님 임명잔 전달식을 한번 감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명잔 자 여기 임명잔이 있죠 자 임명자 우리 mbs 방송국 자 우리가 저희가 허가받은 언론사에요 공식명 아 그래요 몰랐네 방송국과 언론사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허가받는데 아 그래요 자 바로 읽어드릴게요 임명장 자 성명 신용환 논설위원 이 사람은 mbs 뉴스 대장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논설위원으로 임명함 자 2022년 1월 21일 mbs 방송국 자 드림 해갖고 자 오늘 임명장 수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죠 사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용환 보좌관님 논설위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닐 것 같아요 경륜가 박식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신용환 보좌관님 논설위원과 함께 신스트라무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환이 형 들어갈 건데요 바로 키워드 한번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가시죠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김건희씨 노치록이죠 노치록 네 이거는 이제 mbc에서 7시간의 통화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노치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알맹이 없는 방송이 됐다 6년 전에 mbc 기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방송민주화를 했는데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혹시 이거 뭐가지 크게 터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켜봤는데요 생각보다 시청률 결국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시청률만 올려줬다 이 평소에 시청률이 1%였대요 여기가 근데 17% 나왔다는데요 네 이번에 17%가 17% 대단한 거예요 mbc 드라마도 17% 안 나왔는데 그럼요 대단한 거죠 왜그러면 아니 1%대에 한 번에 17%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mbc가 홍보도 많이 했고 대당어가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별거 없었어요 오히려 김건희씨만 더 올려줬다 인지도만 그리고 팬이 더 늘어났다 이런 건데요 양당에서 마찬가지인 게 홍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막상 보니까 별거 없었다는 의결이 대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민주당에서도 실망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23일 날 예정되어 있던 게 취소됐던 게 뻔하거든요 맞아요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 tv에서 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뻔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서울의 소리 황 대표 입장도 처음에 제보에서 mbc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고 중요한 건 보도에서도 방송에 나왔었지만 황 대표 같은 경우는 mbc의 중거로 후회한다 라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 후회한다 이렇게 방송할 지는 몰랐다 괜히 줬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 발언 중에 안희정 씨의 미투 발언은 그렇죠 미투 발언 그거는 조금 좀 그랬다 이제 해서 근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게 실제적으로 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게 안희정 미투 발언 돈으로 좀 무마합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 어떻게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내용들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돈을 주고 무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보수나 진보나 그건 다 말이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러면 솔직히 정의당도 그런 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잖아요 당대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면 거기는 왜 못했어요 진보여서 못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런 의도를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챙겨야 된다 이런 의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챙기지 못하느냐 갚은 사람일수록 챙기고 잘못했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주면서 돈으로든 뭐든 챙겨야 되는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말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것이 방송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희승 씨가 평소에 행동이 좋지 않았다 제가 이거는 유튜브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출신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외국을 나갔을 때 국회의원들이나 도지사들 이름도 되면 VIP실이 있습니다 어떤실이요? VIP실 VIP실 입국 전에 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입국은 보좌지인들이나 아니면 공항 관계자들이 다 해줘요 수석을 그리고 수석 끝나고 지금까지 다 붙여주면 그냥 바로 공항 출국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커피를 입은 데 주었는데 아 여기 좀 앉아봐 막 그랬다는 말도 좀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돌팽이며 맞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팩트였었고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분도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본론은 와갖고요 그러면 MBC가 이번에 치솔을 했다 급작스럽게 2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다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봤자 없고 오히려 저 MBC 위상이 유튜브 방송보다 못하다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근데 잠깐 제가 뭐 잠깐 오늘도 방송에 얘기했지만 MBC라는 방송이 되게 참 희한해요 운영 특히 경영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민영이에요 공영이에요 뭐예요 대체 대체 뭐예요 대체 너무 궁금해요 MBC의 대주주는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KBS죠 KBS KBS가 제가 알기로는 주된 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로 정확한 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에서 갖고 있는데요 특히 MBC 같은 경우는 항상 정권이 교체되면 이 방송국 자체도 교체가 되더라고요 방송국 오히려 KBS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KBS는 똑같이 여당 야당이 똑같이 추천을 하고 이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사장 같은 경우는 뽑아갖고 위원회 같은 것도 하겠지만 KBS는 공영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영방송이죠 세금들에 의해서 또 이번에 세금부 추진세 올린다 해서 진짜 올라가는 걸로 됐고 수신료가 맞는 건데 KBS도 문제가 중요한 건 KBS의 직원들은 50% 이상이 연봉 1억이 넘는다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걸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국민이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이거 큰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KBS가 지금 시청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동안 옛날에는 선전을 못했습니다 시청료를 받아서 그런데 언젠가는 선전을 하면서 선전도 해서 광고비 받고 나라 지원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 한참 그때 청년이라고 할 시절에 20대 때 뒤에 패널로 많이 나갔거든요 백분 토론 백분 토론도 나가고 KBS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나가면 출연료를 주잖아요 MBC하고 KBS하고 한 3만 원 차이 나요 그때 당시 얼마씩 받았습니까 제 기억에 KBS가 6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 정도 그리고 MBC가 5만 원 MBC도 내려가요? MBC도 MBC가 낮게 줘요 낮게 줘요? 그리고 KBS는 그 방송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또 한 2만 원과 3만 원 더 줘요 더 주고 KBS는 그런데 MBC는 안 줘요 그럼 공영방송기에 어떻게 더 좋은 거 못하는 겁니까? 아니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더 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이 아니고 국가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억 넘으면 아나운서 한 10년 차 7년, 8년 차 되면 연봉들이 이런 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넘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무엇보다도 방송국이라면 일단은 중요한 건 방송 콘텐츠를 위해서 저기 일단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벌게끔 돼야 되는데 나라 세금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번 거 저는 제가 예상컨대 MBC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도 17%까지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광고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양여당 별거 아니다 하다 보니까 출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보를 한 측 서울의 소리 측에서 별로다 후회한다라고 하니까 굳이 방송을 해야 될 명분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화면을 할수록 MBC 위상만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한 거 아니냐 더 해봤자 더 욕먹거든요 그렇죠 뭐 2차는 다른 걸 밟아야겠다 하지만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그리고 저는 이제 MBC 때 하고 싶은 말이 김건희 씨를 그렇게 했었으면 이재명 후보님 욕설도 지금 방송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안 나온 욕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집안 갈등을 왜 이후에 형수 욕설이 있었고 네 형수 욕설도 있었고 형하고 대화 이게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네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 형이 엄마하고의 안 좋은 사이에 그 전에 있었던 욕설 파일이 있대요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정윤윤 변호사인가? 그분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열었습니다 화천대회 전윤학 변호사? 네 네 160번 그날로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논점을 다시 와갖고 보좌관님 저 김건희 녹취록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중요한 건 또 여론조사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결과 나오겠죠 저 녹취록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저게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어떻습니까? 저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계속 이번 달에만 이달에만 하더라도 계속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선대위까지 해체를 한번 했었고 다시 새롭게 슬림화시켰는데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해체까지 시킬 정도면 정말 급선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문제였다는 김건희 씨가 줄리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는 거죠 해명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우리 집 돈 많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김건희 씨 팬카페가 있었대요 그게 엄청 늘었잖아요 그게 200명이었는데 이 방송 이후 4만 명이 넘었대요 4만이요? 네 4만 명이 넘었다 제가 4자리까지 봤는데 4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지 모임도 하고 구치를 마스크를 만들어서 10개 1500원 100개 10만원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싼 거 아니에요? 싼 거죠 싼 건데 아니요 저는 제가 볼 때 싼 거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일반 우리 마스크 그냥 마스크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역붕당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네 분의 또 갈등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 자제를 해야 된다? 그 당에서도 자제해라 뭐지 역공이 멸공이에요? 역공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역공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잘못하면 그래서 너무 좀 나서지 마라 그냥 그 그냥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지고 홍보하는 거에 끝나야지 거기서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또 여론조사 들어가겠죠? 다음 주 나오겠죠? 이거 김건희 씨 녹취록 그러면 이거 영향을 안 준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어제 지지도 편도를 보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33% 이재명 후보가 34% 안철수 후보가 12% 심상정 후보가 3% 그래서 전주에 대비해서 9%에서 1%로 윤석열 후보가 줄었고요 오차범위 내네요 네 그렇죠 오차범위 내죠 이게 어디죠? 조사기관은 어디죠? 그거를 제가 안 적었나요 그렇군요 이거 저기 응답률이 몇 프로예요? 아니 이거 NBS로 응답률은 3,799명 중에 1,000명이 다 빼놨다고 합니다 과반이 안 되네요 네네 과반이 안 될 중앙은 응답률이거든요 응답률이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과반이 되는 응답률 본 적이 없거든요 과반이 이게 여론조사는 과반이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사전투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투표 당일 날도 3사에서 나온 사람들 때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기가 찍고 나왔는데도 A라는 사람을 찍었는데 B라는 사람을 찍었다 그게 얘기할 수 있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정확도가 있지만 그것도 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어디까지 여론조사다 저는 여론조사에서 신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정권에서 보면 1003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37.5 이재명 후보가 32% 안철수 후보가 12.1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3.4%이고요 무은답이 12.5%예요 무은답이 많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무은답치분 소위 말해서 중간계층을 어떻게 호소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또 정당 지지제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6.9% 더불어민주당의 31.6%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46.9% 이재명 후보가 33.7% 13% 앞서는 거라고 충청권에서 국민의당이랑 단일화할 경우에 국민의당하고 단일화할 경우에 정권교체율은 58.8% 정권유지는 34.6% 합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교체를 용하고 하는 분들이 이게 충청권이잖아요 충청권 충청권에서 정당경체를 하는 게 많아요 저번에 제가 방송에 했지만 서울은 60%예요 60%? 정권교체가 교체가 60%예요 그런데 지지 후보가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키워드 김건희 노치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여름사회의 방영이 크게 무의미할 것 같다 영향을 덜 준다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약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노치력이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나온데요? 지금 어저께 정확하게 어떤 방송은 모르지만 또 이제 보수층 방송에서 하겠죠 그런데 가세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가세연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거기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세연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저희 가세연하고 저희 좀 더 붙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우리 썸네일에 보좌관님 보좌관님 우리 논설위원님 사진 올라가고 강용석 변호사가 저희 딱 만들어서 오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근데요 그러다가 저 개인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님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참여진 의원님 아주 절친이세요 괜히 또 참여진 의원님한테 혼날까봐 저는 뭔데 솔직히 썸네일 부투나오면 제가 강용석 변호사님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썩은 썩어도 죽지자고 제가 이기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정책 대결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하고는 싶은데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못 이기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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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